자, 이 그림이 제목은 파란꽃이에요. 이것도 스패츌러로 한번 이렇게 뭉개서 쫙 그려봤어요. 이 파란색이 보고 싶어요. 어우, 뭔가 고급스럽고 품격 있고 멋지네요. 그리고 막 이렇게 이 스패츌러 터치가 분출하는 느낌이고 되게 아프지만 멋지고 아름다움을 그래서 약자의 아픔과 아름다움, 멋짐을 한번 그리고 이 색채를 있는 그대로 살려서 색채감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파란꽃입니다. 파란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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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